코로나19의 확산으로 K리그 개막이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겨울 내내 K리그 개막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인터TV가 준비했습니다 K리그가 개막하는 그날까지 K리그 특집 컨텐츠 프리즌 프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은 보고싶다 K리그 보고싶다 K리그 오늘 알아볼 팀은 FC서울입니다 최용수 감독의 FC서울인데요 지난 2018년 9단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지난 시즌 3위를 거둘 반전에 성공한 이 팀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9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강피호까지 떨어졌던 FC서울입니다 강호의 이미지가 강했던 FC서울이 그만큼 추락을 했었는데요 FC서울의 레전드 최용수 감독이 돌아오면서 어느정도 수습을 했고요 모처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면서 긍정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최용수 감독은 3백 점수를 좀 더 가다듬으면서 완성을 시켜갔고 어쨌든 팀을 빠르게 정비하면서 이런 조합과 변경 이런걸 통해서 팀을 만들었고요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는 FC서울입니다 이적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또 좋았던 이적시장이었으나 한국축구의 레전드이자 에피서울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했던 기성룡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복귀를 노렸다가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적시장을 보면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다 데려왔다라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일단 이용희 선수라든가 신재원 선수라든가 이명주 이런 몇몇 선수들이 떠나긴 했지만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고 그리고 알차게 데려왔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처음 이번 시즌 앞두고 바로 데려온 선수가 김진현 선수죠 그러니까 좀 풀백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위해서 김진현 선수를 데려왔고요 여기에 한찬희, 한승규 등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미드필더 젊은 미드필더를 데려오면서 역동적인 축구, 많이 뛰는 축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을 찍어줄 외군 공격수 정말 많은 골을 넣어줬던 아디아노가 들어오면서 이런 활용점정을 찍어줄 공격 보강이 됐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어느 정도 스쿼드를 완성시켰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04년 에피서울에 입단해 17년간 서울에만 해서부터 했던 원클럽 매니저 고요한 선수가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주장을 맡게 됐고요 여기에 성공한 덕후, 주세종 선수가 서울에 입단했을 때부터 나는 서울 팬이다, 난 성공한 덕후, 성공한 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국가대표 미드필더 주세종이 부주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의 색깔, 서울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고 서울의 조직력을 좀 올릴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주장과 부주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핵심 선수는 아드리아노와 박주영 선수를 꼽겠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지난 시즌 10골 7도움 그러니까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볼을 가지고 패스를 해주고 경기를 조율해주는 모습에서 서울의 확실히 에이스라는 평가를 들었던 선수입니다 여기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왔는데요 팬들은 관심 많이 이 선수가 큰 부상이 있어서 전북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피드와 가속도 그리고 탁월한 결정력으로 승부하는 선수인데 이런 큰 부상이 얼마만큼 회복이 됐을지 결국에는 아드리아노가 얼마만큼 골을 넣어주고 해줄 수 있는지 관건이 됐고 마무리를 해줄 공격수만 필요한데 이 해결사 역할을 아드리아노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최용석 감독이 올 시즌에도 플랜 B, C보다는 플랜 A를 완성시키겠다 3호 2 포메이션을 좀 더 강하게 만들겠다 완성시키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포지션은 똑같아요 포메이션은 똑같은데 3백 중에서 좌우 센터백이 공격을 할 때는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흐름을 이어가면서 공격 작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원에서는 강력한 압박과 세밀한 패스 강력한 압박을 전망부터 시도를 해서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면 중원에서는 빠른 역습과 세밀한 패스 좀 간결한 터치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기에 따라 안정적인 수비, 끈끈한 조직력 막강한 중원, 세밀한 패스, 그 다음에 마무리 이 최훈수 감독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전술이 이번에도 완성이 됐고요 베스트 레브를 좀 예상 베스트 레브를 보면은 뭐 3호 2 포메이션을 기출을 했을 때 골무는 유상훈 선수와 양한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3백에서는 김주성, 김남춘, 황현수 이 세 조합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원은 김진야, 주세종, 오스마르, 알리바에프, 고요환 이 5명의 선수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합을 맞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스마르 선수가 K리그 탑클래스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주세종 선수는 조금 더 위를 올려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알리바에프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톱, 박주영 선수와 패스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활약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박동진과 아드리아노, 조영우까지 이 세 선수가 백업 또는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조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공격 조합이 가능해진 FC서울입니다 네, 또 예상 시즌, 예상 순위를 또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시즌 전에, 아직 개막도 하기 전에 이렇게 순위를 예측하는 건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전력을 좀 업그레이드했고 또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왔고 또 전술적으로 좀 가다듬었기 때문에 리그, ACL, FA컵 중 한 대 정도는 좀 우승을 노리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좀 욕심을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팬들의 입장에서는 기성용 선수와 이청현 선수가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이 분명히 크겠지만 이미 전력을 완성시켰고 스쿼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은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가감하게 서울을 좀 2위로 꼽겠습니다 물론 비난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서울이 그만큼 전력을 지난 시즌 유지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조직력을 끈끈하게 2년 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영수 감독에게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즌 반전의 성공의 3위를 차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포항 스틸러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김기동 감독과 함께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K리그 소식 및 기타 해외 축구 소식은 인터풀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TV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